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호세하 11장 8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호세하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였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저버렸고 자기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호세하는 그 결과 1장에서 이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끝이 났고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8절에는 보니까 아무리 잘못하였어도 도저히 포기하고 버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포기하고 버릴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때 불로 같이 멸망당한 그 이웃 도시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셔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장 9절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앞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분노의 선언을 하시고 이제 와서는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불처럼 타오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 한가운데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선 눈물을 흘리시며 다시 그의 자녀들을 끌어안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화가 나면 참다 참다 못해 화를 폭발시킵니다 그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만약 화나는 대로 화를 다 쏟아 부으셨다면 아마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셔도 그대로 화를 쏟아 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나 자신 때문에도 그렇고 외부의 요인 때문에도 그렇고 슬프고 힘이 빠지고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래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호세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